가고 맥이 다가! 하이큰! 아르바이우! 아르바이우! 나 진짜 지금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. 왜? 우리가 400층까지 올라왔잖아. 우와! 우리 대단하다! 오빠 근데 종아리가 터지면 어떡해. 오늘 400층까지 올라갈 건데! 오늘 할 게임은 밀크 스테이지 400층 올라가기. 우와! 나 밀크 스테이지 타고 너무 좋아해. 오빠 나 우유를 많이 먹었더니 종아가 잘 나와 오빠. 아르바이우가 자꾸 화장실 막아요. 아 진짜. 아 오빠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해. 아 왜? 우리 배야들은 알 권리도 있어. 우리 애가 어떻게 밥 먹고 있었으면 어떡하지? 아냐 이제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계약이야. 오빠 빨리 민자들한테 사과해. 왜? 계약이 왜? 계약하고 힐링할 겸 우리 영상 보는데 오빠가 떡하니 계약이라고 그랬어. 아! 아 미쳐나. 죄송. 죄송. 자 다음! 또 이거 뭐야? 아 오디? 아 오디 막 우유. 저 먹어봤습니다. 아 진짜? 네네. 나 오디라는 그 과일을 그냥 학교 앞에 맨날 막 열려있는 데 있잖아. 그것만 먹어봤어. 오빠 구라니야. 아 왜? 그거. 나 왠데 맛은 없어. 어? 오디 완전 맛있어. 뭔 소리야. 맛 없어. 우리 비엔나들 오디 먹어본 사람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짱 맛있는데. 손가락 다 물들고. 아 그러는 재미지. 아 진짜. 오디는? 다른 말로 뭐라고 불릴까? 너 뭐게? 자요. 똥나무 열매. 정답. 어? 진짜야? 어. 어 그래? 아하 뽕나무 열매야. 어쨌든 오디는 내가 오디맛 우유를 먹어봤는데 약간 유니콘 맘마 맛이야. 오 유니콘 맘마 맛이야? 어 진짜 진짜. 오. 오빠는 도대체 그럼 희귀한 우유를 뭐 먹어봤어? 오 이거 방방방이었어. 오 뭐야. 네 아르비 떨어졌죠? 역시 엄청 못하죠? 아르비 오디나? 아 진짜 아르비 실력 오디네. 오졌네. 오빠는 도대체 무슨 우유를 먹어봤어? 나 흰 우유, 초코우유, 딸기 우유, 바다다 우유 다 먹어봤어 나도. 아 그 밖에 안 먹어봤어?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뭘. 인생에 어? 도전 정신이 없어요. 이거 맛없어가지고 단종된 거 아니야 이거? 아이. 할말은 한다 응? 오빠. 왜? 방굴의 사당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이 할말은 하는 거 아니야. 여러분 이거 맛없어가지고 단종된 거예요. 아니예요. 에이 진짜. 어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유는 또 너무 얼려. 뭐야. 말이 안 나오는데요? 어. 제가 맞춰보겠습니다. 오빠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. 다음은 어떤 맛에 우유가 나올까? 어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오이 맛이 나온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? 오이 맛이 무슨. 우유에 오이 맛이 싸? 아 얼핏 들었던 거 같아. 자 34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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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왜 왜 왜 왜 왜? 그 다음 무슨 우유가 빨리 맞춰보자. 어?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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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.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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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.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. 애플 시나몬이 뭐야? 애플 시나몬 뭐야 이거 과자 이름 아냐? 애플 시나몬이 뭐야? 시나몬 가루가 그거 계핍가루 그거 아냐? 아 맞아 맞아. 그러면은 사과 계피 맛이야? 오! 이런 맛이래? 이거 진짜 신기한 맛인데? 우리 친구들 중에 먹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설정까지. 자 가자. 350층. 솜유 캔리스, 이런 콜딱지는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 안 움직이고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. 맞춤. 우리 비엔나들은 다 모바일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맞춤을 해야 돼. 우리 그러면 키보드에 손 안뜨기 그래 좋아, 이제부터 키보드에서 손 안 떼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멈추는 순간 손 떼는 거야. 오케오케 좋았다. 간다 간다. 어 이거 쇼트 트랙인데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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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와 여기를 어떻게 저렇게 갔을지? 자 방방방. 야 너 방방하자 손 뗐지? 아니거든? 뗐으니까 올라갔지 그렇게. 아니야 그럼 오빠가 어떻게 올라왔는데? 난 계속 해서 올라갔어. 뻥치지매? 왜 아니야? 나는 개피는 싫어하는 신나는 좀 좋아하는데. 아 진짜? 오빠 나 진짜 안 맞는다. 아 그러게 아유 진짜. 아 오빠! 뭐야 이거? 오빠 체리 봉봉 빨리 노래 불러. 봉봉 봉봉 체리 봉봉. 와 오빠 우리 벌써 375춤까지 올라왔어. 와 그러게. 저희 좀 잘하는 듯? 탈락 아르리 탈락. 어쩔 수 없죠. 그 체리 봉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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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봉. 진짜 이거 편집해 주세요. 아 나는 사실 사과 우유나 먹어봤는데. 오빠! 왜? 너 설마! 아 진짜! 세이브를 안 누르고 갔어? 오빠 걱정마 걱정마. 금방 올라가 금방 올라가. 뭐 뭐. 빨리 와! 알겠어. 오빠는 언제나 화나 있는 야생과 같애. 너 때문에 화나는 거잖아! 오빠는 지금까지 나온 우유 중에 뭐가 제일 먹어보고 싶어? 나 이거. 어 그러게. 애플 신화문 한 번 먹어보고 싶어. 오늘부터 하루 일 편의점 출근이 돼. 한 달마다 한 번씩 편의점 신상 나오는데.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. 한 달마다 한 번씩 신상이 나온대? 그래. 왜 그래? 인터넷에서 그러던데. 아 그래? 와 좋다. 이 정도면 좋아졌다. 편의점이 많잖아. 씨유 뭐. 미니쌈 막 이렇게. 아 오오오. 그치 그치. 아 오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바닐라 우유. 멜론 우유. 멜론 우유는 먹어봤어. 아 멜론일 것 같아. 멜론. 바나나. 이미 올라왔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바나나가 아니라 바닐라잖아. 아 이거 나 낚었어? 어? 전 400이네요. 지금까지 플레이셔서 감사했고. 저는 더 열심히 제작하도록 할게요. 이츠 400 스테이지 노우. 어 그러고 보니까 400치 다 왔어. 아 그렇네. 아니 이럴수가. 보너스. 어 보너스. 450층까지 가. 예. 오빠 이거. 550층까지 있대. 아 진짜? 어. 아 민트초코 우유는 왜 안 나오는 곳이야? 민트초코 우유. 아 그러네. 민트초코. 나오지 마라. 내 수많은 반 민초다니. 그걸 막고 있다. 야 뒤로가기 하자. 어 그래. 좋았어. 어. 뒤로가기. 뒤로가기. 자 점프맵에 그 정점을 달린 사람은 뒤로도. 아 진짜 아래 저렇게 사라지는 거 봐. 오빠가 반기. 반기 꼈잖아. 아 진짜. 아주 그냥은 저 땅 끝말까지 떨어져. 414층을 돌파했습니다. 아주 그냥 여기 집 아주 혜자지. 어 오빠. 우리 444층에서 먼저. 어. 4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. 그래. 너 딱밤 한 대 맞아? 어 그래. 오케이. 너 가능하겠어? 딱밤 한 대 맞기 준비해. 아 오케이 알겠어. 회장. 아 오빠 같이. 회장. 난 지금 이제 진심 모드로 돌파. 아 오빠 같이 가. 뭘 같이 가. 어 그 다음 우유는 뭘 가요. 멜론? 멜론 우유라고 알려줬잖아. 아 맞네. 그래도 우리 친구들도 다 까먹을 수 있었어. 그렇긴 하지. 어. 어 나는 멜론빵에다가 멜론 우유 같이 먹는 게 내 소원이야. 아 난 빵은 무조건 흰 우유. 오빠 로망이라는 게 없어? 멜론 우유는 약간 좀 멜로나 녹여 먹는 맛이. 그래서 손에다가 한번 흘려봤는데. 어. 진짜 엄청 찐득 찐득해. 멜론 우유가? 어. 아 그래? 어. 아 진짜. 설마. 진짜 멜론아 녹인 게 멜론 우유 아닐까? 어? 그치 그치 그치. 그러네. 난 늘 궁금했어. 멜론이 맞아 멜론이 맞아? 멜론이지 멜론. 아 그런 거야? 으아. 으아. 넌 뒤에까지 살았구네. 으아. 당연하지. 내가 1등 왔다. 내가 이길 거야. 으아. 아름이 소용이 하나! 빠바바밤밤! 여러분 너무 급하다고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. 형! 안 돼! 급한 건 좋은 거야. 자 저를 보세요. 떨어져라 아름! 절대 떨어지지 않지. 오빠! 어? 여기에서 4를 내가 외치면은 멜론빵까지 사줘. 알았지? 뭐 그런 게 어딨어? 재작자님 더 어렵게 만들어주세요. 자 442층! 443층 왔습니다 저! 안 됩니다! 그럴순 없어요! 어떠셨다제! 다! 뭐야? 안 돼!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?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멜론 퍼치! 야! 아 기분 나쁜 게.. 기분 나쁘겠지.. 비껴 나가겠지, 대기. 자 5층 밖에 남지 않았어. 자 가자! 어 그러게? 자 475! 자 450층 도착! 와 타워 2개! 550층 너무 훨씬 남을 거 같은데? 550층까지 더 만들었나 봐 그새. 아 그렇네! 자 오늘 이렇게 400층까지 올라오기로 했지만 450층으로 올라오는 밀크 스테이지 타올에 맞습니다.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거짓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한 바다 떨어져 버리기? 야! 그래!